1분후 으 폴린아 졸려 나 나 온빵이 넷 그는 조금 졸리네 으흠 자동차가 멋있다 이것 좀 꺼서 편해줄까? 응, 자동차도 자야 된대 자동차 누가 사줬어? 그 할머, 엄마 할머니 이모 원숭이는? 이모 할머니 도깨비는? 형민아 이제 자야 될 거 같은데 No, no, 바비 이제 보여줘 이제 보여달래? 찍은 거를 또 확인한다 이리는 자 형민아 이제 자자 이쪽을 제발 보자 나 못 찍을라 하하하